신종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광주전남대학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학 개강이 연기되면서 긴장감 속에 학교와 학생들은 신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호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주전남대학 학사 운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조선대학교를 시작으로 호남대, 나주동신대 등 광주전남대학 대다수가 입단 행사 취소와 개강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교육부도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각 대학에 권고했는데 향후 대학시험 일정과 방학에 대한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SNS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생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입대와 취업 활동 등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각 대학과 학생들은 긴장감 속에 신학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CNB 뉴스 나호우정입니다.